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와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가 지난 27일 지속가능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 제로라고도 합니다. 오산시와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금융우대상품 개발과 도시정원 천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정원 천사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곽상욱 시장은 2021년 그린유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NH농협과 처음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동참이 이어지도록 NH농협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김병배 지부장은 농협과 오산시가 상생발전의 뜻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